안녕하십니까 AP2G 연구소 우열항 전략팀자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외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 대한전서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종목 허드번호 001440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서원 같은 경우는 장초에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횡보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서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중인 거고 지금 단기 2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급등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뉴스로 이렇게 떴는데 국내 사모펀드예요. 국내 사모펀드 관한 이슈가 떴는데 얘네들이 대한전선하고 W컨셉 W컨셉은 여성 패션 플랫폼이에요. 인터넷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 패션 플랫폼 W컨셉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신세계 그룹에 팔았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전선 주주분들은 이제 얘네 대한전선을 갖다가 어디에다 팔았냐 호반건설 호반그룹에다가 이제 넘기는 그런 뭐 엑시트를 한 달 사이에 두 건이나 일주일에 두 건이나 매각을 성사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슈가 떴는데 주가에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얘는 뭐 그렇게 줬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주주분들의 마음을 약간 좀 녹여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이슈로 볼 것 예 이슈 이슈로 보여드릴 것 같으면 이제 어 뉴스 오재성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하나 떴는데 대한전선 친환경 고율 솔루션 선보여 이렇게 예 친환경 요즘 들어서 이제 저탄소 어 이제 쪽으로 가고 있고 약간 좀 어 정부에서도 예 탄소 배출 건에 대해서 이제 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친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 선거 공략 중에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곳으로 가겠다 이런 선거 전략을 하면서 실제로 인프라 투자에 지금 어 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대한전선 또한 예 전기산업 대전의 주요 테마로 이제 신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 솔루션 그리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 고율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선정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어 대한전선 앞으로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도 이 평선들이 거의 다 수렴 시켜주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가격대를 약간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때 엄청나게 어 큰 거래량과 동반해서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구간을 뚫고 가려고 하다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다시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고 하면 쉽게 올라가서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때 약간 좀 어이없게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는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까지는 가야지 주주분들이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너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 구간은 이 박스권 구간은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전주에서 좀 벗어나서 위 구간에서 좀 윗공기를 좀 마시면서 이제 주주 생활을 하고 싶으실 텐데 이 구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 횡보를 꾸준하게 거듭하다가 이제 호방그룹 이제 호방그룹을 새 주주로 이제 새 주인님으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 좀 중장기적으로 꽤나 이제 오랫동안 예 지금 동전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탈출을 해야겠죠. 동전주에서 탈출을 탈피를 하고 이제 좀 어 공격적으로 이제 제2의 어 약간 전선 전선 업계의 제2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걸맞는 이제 주가로 예 주가가 이제 그 위치에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기관과 개인이 좀 담았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전일비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터졌고 오늘 좀 돌파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거 눌린 거에 대해서 이 지금 고점에서의 이 피레침은 안 좋은 걸로 보실 수 있겠지만 저 약간의 밑에 구간에서의 피레침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 약간의 상승 상승하려고 하지만 이제 하방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박스권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구간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이 구간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올라오면은 본전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털려고 하는 본전 심리가 작용해서 털려고 하는 매도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방에서 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해주려고 하는 이제 힘이 더 강할 것이다. 여기 얘보다 이 기간보다는 여기가 더 길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 주주분들이 힘을 합쳐서 딱 돌파를 시켜주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위에서 이렇게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면서 이제 호방그룹을 이제 기다리겠죠. 새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호방그룹이 좀 좋지 못한 경향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거나 그때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 매매 전략 같은 거를 제가 영상으로서 제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원구소 검색하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AP투자원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카테고리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클릭하시면 오늘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자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추천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기 전에 이 부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려보시면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전일 미국 주식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더 내리시다 보면 이제 많게는 이제 3개까지 그리고 적게는 2개에서부터 3개까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바학 현재가 18,300원 매수기준 1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순절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상승하게 된다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니까 꼭 여기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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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